안녕하십니까 매우토크 친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피할로윈 게임을 시작하지 공포의 차트 5선 마소실적 니마 그렇게 미소를 띄우지 마소입니다. 자 할로윈데이네요. 저는 소우가 생각나는데 소우가 없네요. 할로윈데이 때 소우가 진짜 1편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 뒤로 할로윈데 계속 개봉했잖아요. 나중에 좀 뇌절로 와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직소가 죽었는데도 거기서 뇌를 꺼내가지고 또 거기 녹음기가 들어있어요. 못 보겠다고 이제 거의 더 이상 더 잔인해서 못 보겠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뇌절리에 더 이 엑소시스트가 지금까지 공포영화에 가장 흥행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조스 원투 스피버 감독 이때만 해도 공포영화를 만드셨는데 요즘은 SF영화로 전환하셨어요. 자 뭐 그 다음에 최근 영화가 여기 하나 있네. 그것 요즘 건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자 조스 원투 이렇게 오래 된 영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 에얼리언 에얼리언이 단독 영화로 나온 건가요? 자 저는 근데 이게 좋아야죠. 그것이 이게 두 개나 있어요? 그것이 4위랑 8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좋습니다. 한니발하고 저 양들의 침묵 있죠. 한니발하고 양들의 침묵이 다 그 한니발 렉터 박사님 그 영화잖아요. 그때 그 충격. 그리고 지금 정용진 회장하고 조디 포스터랑 찍었는데 조디 포스터가 굉장히 이제 우아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완전 그 청초한 그 젊음의 그 그쵸. 공포영화로 최초로 저기 다 휩쓸었잖아요. 아카데미당. 조디 포스터의 눈빛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할로윈 때는 어떤 영화가 히트를 칠려나 자 양들의 침묵 한니발 이거 다 시리즈죠? 그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가 사람고기였다는 만찬에서 네 진짜 끔찍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소우가 없나?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포의 차트들. 아 아주 재밌죠? 자 여기 이렇게 귀곡산장이 있고 이런 집들이 서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맨날 공포만화 책에 보면 이런 집들이 나오는데 저런 집들이 어디 있나? 자 박쥐가 항상 날아다닙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 아 차트도 굉장히 음산하게 그려놨군요. 마치 무슨 피를 흘리는 듯한. 자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도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거미가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놨어요. 뭔가 40년 만에 뭔가 심각하네요. 40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1980년. 80년부터 쭉 와가지고 아 이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네요. 지금부터 뭔지는 모른데 보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서우프라임이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박살나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중국몽 얘기 나올 때. 그때보다 뭔가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심하죠 이거? 이게 미시간대학교 설문조사. 바로 그 파월이 참조한다고 했었고. 다른 연준 위원들도 가끔 계속 말합니다. 미시간대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조정하는데 참조한다고. 미시간대학교에서 500가구 조사할 때. 앞으로의 기대인플레이션 조사하잖아요. 향후 몇 개월, 6개월, 1년, 5년.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어떻느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물가를 조사하는데. 그거를 참조한다고 했죠. 근데 이 여기서 또 다른 세부지표 중에서 이 주택이나 자동차죠. 아 이게 문제네요. 여기 있죠. 하우스 앤 오토스. 자 이거는. 이거는 식료품이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피망이나 피망이나 치즈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물론 주부님들은 고민하죠. 하나라도 아껴서 달걀도 한 판에 30알 든 거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 카트 밀면서. 근데 그래도 집이나 자동차만큼 고민하지는 않죠. 그 계란을. 계란을 무슨 계란 한 판 사는데 솔직히 일주일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나 집 사는데 일주일 이상 고민하죠. 계란보다 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가격대도 크고. 그러니까 계란 한 판 아끼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시간대 설문조사에서 집이나 자동차를 앞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구매를 할 것이냐. 그 답변이 무려 1980년대에 나왔던 수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로윈데이 아주 공포스러운 스케어리한 지금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또 뭔가요? 이번에는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고스터 버스터즈가 생각나는데요. 이건 또 왜 여기도 지금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미들은 아주 좋아하겠는데 먹잇감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뭐가 쳐져 있죠 지금? 뭐가 쳐졌을까요? 이게. 자 이거는 이건 졸트입니다. 졸트. 졸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9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금요일에 이제 나오죠. 정부에서 말하는 거. 근데 9월 달에 그 고용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4.2% 하락돼가지고 와 이거 소프트 랜딩이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기는 8월 달이라고요. 졸트는. 얘기해 드렸죠. ADP 민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 정부에서 나온 거가 어떤 고용 공고를 보고 그렇게 됐는가를 심화 학습편으로 해서 나중에 집계가 되는데 그게 발표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는 앞선 건지 아는데 졸트가 나중 거다. 전 거다. 얘기해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채용률하고 퇴사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초록색이 채용률.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퇴사율이에요. 파란색이 퇴사율이죠. 채용률하고 퇴사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까 기업이 지금 채용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공고를 안 올려요. 그리고 직원들도 퇴사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퇴사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려놓은 휴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막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들도 다 자발적 퇴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훨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떨어져서 어디 수준까지 갔습니까? 2020년 코로나 수준까지 가 있어요. 이게 아주 스케어리하죠. 지금 겉으로는 정부에서 나온 고용지표 되게 비농업 취업자 수 엄청 높고 실업률 떨어져서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진 게 그냥 내가 다니기 싫은데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이 실업자 되니까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3개나 더 남았어요. 이번에는 달을 보면서 늑대가 울프가 짖습니다. 울프가 짖는 차트죠. 이건 또 뭐가 무서울까요? 이거는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왕창 불었다가 돈을 옥죄 옥죄 완전 옥죄 금리 상승시켜가지고 옥죄 다음에 이제 조금씩 풀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막 풀 수도 없죠. 지금 또 막 풀다가 물가 다시 폭등하면 안 되니까.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는 돈을 왕창 풀었는데 금리가 너무 폭등한 나머지 그거 잡으려고 완전히 옥죄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이 초록색은 기업의 챕터 11 챕터 11이 뭔가요? 챕터 11 이거 파산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이 정부에다가 나 파산 기업이 파산했다고 나 파산했으니까 뭐 저기 나 구제해달라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채무 연체 연체예요. 이게 지금 취소순계 어디까지 갔냐면 이것도 이미 2020년 코로나 이전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코로나 때 아이가 집 안에 있어서 화산도 할 일이 없고 카드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13년부터 13년부터 21년 무려 9년짜리 9년짜리 고점 돌파시켰죠 이거 지금 9년 동안 여기 이 라인을 넘지 않았거든요. 챕터 11 신청수랑 신청건수랑 이 지금 채무 연체율이 10에서 11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11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스케어리하죠. 지금 빚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건수 그 다음에 기업의 미국 챕터 11 신고건수 전부 다 전고점 다 돌파시켰습니다. 90일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지막 수준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서브프라임으로 빵 터졌을 때는 정말 파산도 많고 신용카드 연체가 많았겠죠. 그 마지막 그렇죠? 그게 2008년이 지나고 2011년 수준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랑 똑같아져요. 지금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막 무슨 골드만삭스까지 무너지느냐 그 얘기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로 지금 가고 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늑대가 울고 뭔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해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해골이 나왔습니다. 해골이 나오고 왕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놔서 먹이를 먹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왕거미들이 먹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부도 부도 날 수도 있는 채권 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이자를 많이 줘야 하겠죠? 내가 저 망할 것 같은 회사인데 저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무슨 시중은행처럼 1% 금리 주면 그거 망할 수도 있는데 누가 투자해요? 한 20% 30% 망할 수도 있지만 20-30% 좀 구미 땡기는데 하겠죠? 근데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게 그 국채랑 이 차이인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 위험한 위험한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너무 마음 놓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채용률도 기업의 채용률도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율도 떨어지고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파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많이 투자해갖고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너무 많으면 이자율을 낮추죠. 인기가 없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인기가 없으면 사정사정해서 우리 높게 죽게 하죠. 인기가 많아지면요. 거만해져서 너무 많은데 좀 낮출까? 이렇게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과 같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수준이 또 어디예요? 또 여기 2020년 수준이에요. 2020년 그리고 2010년 여기 닿았던 시점이죠. 지금 이 밑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이힐드 채권에 많이 투자해서 이 하이힐드 채권에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 스프레드가 좁혀져가지고 이 차이가 이 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2.7 차이밖에 안 나요. 정상적인 채권이랑 하이힐드 채권에 이자율 차이가 2.7%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해골이 지금 노리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녀가 나왔습니다. 마녀. 초록색 마녀. 무슨 위키드가 생각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채입니다. 정부의 부채. 글로벌 정부의 부채가 지금 가마솥에서 막 지금 끓어오르듯이 마녀가 끓인 죽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 부채인데 엄청난 지금 스피드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미 빚은 2008년 서우프라임 위기가 터져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보다 정부의 빚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다시 한 번 저런 블랙스완 세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19 같은 건 닥칠지 알 수도 없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9.11 테러도 9.11 테러도 만약에 알았으면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터졌을 때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적자를 내가지고 국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한 번 터져버리면 또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또 살려야 돼요. 그럼 정부 빚이 또 확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가마솥에 물이 넘쳐가지고 다 화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자, 다섯 가지의 할로윈데이 맞이 맞춤형 아주 스케어리한 차트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만만치만은 않죠. 이게 만만한다면 지금 그냥 파월이 그냥 놀고 먹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스케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죠. 좋았습니다. 16% 매출시 올랐고요. 11% 순이익 올랐고 주당 순이익 10% 올랐고 영업이 14% 올랐네요. 뭐 지금 다 좋았는데 뭐 IT 실적 다 좋았죠. 다 좋았는데 주가는 나스닥 왕창 빠졌죠. 제가 처음에 그때 금리 인상의 정점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의 수익률 1년 이상의 그 보여드렸죠. 그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성장률이고 이 IT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뒤에나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평균에 회계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한주 매두평입니다. 트릭 올 트릭 수익 한 번 내주면 안 잡아먹지.